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해경이 최근에 국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일명 조국 규정이라고 불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일각에서는 조국은 떠났지만 조국이 남긴 잔재가 참 여러 군데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에 국민의힘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해경 측에게 사건 당시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측에서는 수사 준칙을 들면서 규정 등에 따라서 제출이 어렵다라고 양해해달라고 답을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2020년 9월 22일 사건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해양경찰청장, 중부해양경찰청장, 수사국장이 내린 수사지휘라든가 감독 내용, 수사지휘서 사본, 사건 관련 보고서, 사건 관련 수사서류 목록이라든가 서류 사본,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입니다. 하지만 해경이 자료 미제출의 근거로 둔 규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가운데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들었고 해당 규정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일 때 신설을 추진해가지고 사의를 밝힌 직후였던 2019년 10월에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형사사건에 관해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는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고 당시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해당 규정을 급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본인이라든가 본인 집안하고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밖으로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단돌이를 치기 위해서 셀프 방탄 규정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조국이 이거를 만들었을 당시에 해당 규정의 1호 수혜자가 바로 정경심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이 만들었었던 해당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이라든가 권력형 비리사건에 관련된 수사 상황을 틀어막아버리거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여권에서는 해경 측에서 법과 원칙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거는 해경이 자진 월북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니까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경의 이런 태도가 의아하다면서 현재 해경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으면서 관련 수사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유가족하고 국민에게 사고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는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는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월북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며 실제로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의 최초 판단 근거가 되었던 군 당국의 특수정보 공개와 관련해가지고 국가 안의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여당인데 오히려 야당 측에서 국가 안의를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고민정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거의 민주당이 공통된 주장입니다 아마도 윗선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상우 역시도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료 공개 관련해가지고 어떤 자료든 다 공개할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은 국민의 힘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고민정의 이와 같은 주장이라든가 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탈북이 아닌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는 아무나 살인자로 몰아붙인 다음에 당신이 살인자가 아닌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얘기이고 과거에 월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도 해당 공무원이 월북인지 아닌지 100%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월북자라든가 월북자 가족이라고 낙인을 찍히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민주당에서 더 잘 알면 잘 알지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월북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전국민 앞에서 공표를 해버리면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유족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많이 피해를 받고 이런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민주당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치면 그 범죄의 입증 책임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증거를 상대방에게 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인데요 그리고 한편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민주당이 좋아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 프레임을 씌운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정치 고발장을 냈으니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현재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국에서는 이번 고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월북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대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은 서은정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중앙지검에다가 고발했고 이 사건은 곧바로 공공수사 일부로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는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지침이 하달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지침에 따른 의혹이 있다고 유족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련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현재 검찰 측에서는 과거 정부가 이대진 씨의 월북 의사를 얼마나 충분한 근거로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가 근거가 부족함에도 함부로 월북을 발표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을 했는가 월급을 언급하게 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수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예측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새롭게 알려진 사실 중에서 이대진 씨와 함께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승선했었던 이 씨 동료들의 진술 묵살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씨가 평소에 바다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이 씨가 방수복을 입지 않은 죄 월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씨의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월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붙일 때는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월북으로 몰아붙이는데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해경 측에서는 이 사건을 발표할 때 이대진 씨 관련해가지고 방수복이라든가 저체온증 진술이라든가 주변 동료들의 진술은 거의 다루지 않았고 그의 도박 사실이라든가 채무 상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론을 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일부러 묵살한 사실이 있는지 해경이라든가 국방부 실무자들부터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유족 측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을 한 만큼 그 끝머리에는 문재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수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 말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